안녕하세요.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솜씨당 홈베이킹 작가 앤스입니다. 홈베이킹 클래스는 총 4가지 작품을 만들 거고요. 첫 번째로는 콘 옥수수를 이용한 콘스콘, 두 번째로는 구겔오프 3종 만들어 볼 거고요. 세 번째로는 르벤 쿠키 3종 만들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레몬을 이용한 레몬 타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번 홈클래스 구성 자체가 응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레시피로만 구성을 했고 식상하지 않은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이미 베이킹을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이나 처음 베이킹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고 쉽게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차근차근 페이스에 맞게 동영상 보시면서 저랑 함께 하시면 절대로 실패란 없습니다. 앤스베이킹 솜씨당 온라인 클래스 많이 찾아와주세요.